안녕하세요. 오늘 NLX님. 제가 친군데. NLW입니다. 제가. 이 친구는 NLZ구요. 오늘 이거. 이거 껌을 입고 굽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NLX님 아이디어인데. 이게 좀 힘들수도 있습니다. 이거. 와우 껌 왔다 껌. 후라 번호. 아라비카. 이거 천 원짜리. 왜 산 건지 모르겠어요. 5원짜리인데. 사면 될 거래 참.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이따 만나죠. 다시. 네. 일단 껌을 뜯도록 하겠습니다. 네. 껌을 개봉해볼게요. 네. 이거. 이렇게. 네. 한 개씩만 뽑아보세요. NLZ님. Z님? 한 개씩만 뽑아보세요. Z님.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뭐죠? 와우 껌이죠? 이게 와우 껌. 왔다 껌. 이게 와우 왔다. 후라 번호. 후라 번호 껌. 이제 아라비칸이 듣겠습니다. 와우 와우라고. 와우. 와우 와우. 아무 껌 언니. 이거 박스 개봉. 네. 그리고. 일단 왔다 먼저 할까요? 왔다 왔다. 이제 이거를 까서. 왔다 먼저 갈게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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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 이거 일단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네. 기름 준비를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이 껌을 이끌을 건데요. 저희가. 아니 지금 시작 안 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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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껌을 이끌을 건데요. 저희가. 좀 이따가 이 껌을 이끌을 거예요. 일단 먼저 이 껌을 뽑겠습니다. 그거 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후라 번호. 이 껌. 이 껌. 이 껌 참을 뽑고. 야. 많이 보셨죠? 이거. 이게 그거 아라비카다. 이거 아라비카다. 아라비카. 아라비카 나중에 하시고. 후라 번호. 네. 일단 저희가 해보세요. 카놀라유. 카놀라유. 두 개 같이 굽자. 카놀라유 인증. 두 개 같이 굽자. 아니요. 하나만 이제 줘도 되는데. 아라비카. 냄비에다가 이거를 해도 될까. 이게 관건입니다. 네. 제. 네. 저 현재. 내가 한번 돌려주라. 제 껌을. 껌을 어디 넣어? 가면 안 됩니까? 야. 그러니 그냥 껌. 제네나. 돌려야지. 빨리 빨리 빨리. 젓가락 젓가락 젓가락. 야. 빨리 빨리. 빨리 껌 넣어요. 껌 넣어. 껌 넣어. 껌 넣어. 껌 다 넣어. 껌 다 넣어. 아우. 물 좀 넣어야 되는 거 아이가. 아. 물 안 넣어야 된다. 그냥 어디 갔어 두 개. 아 여기 있구나.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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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좀 넣어. 껌 부어지는 곳. 이렇게. 위에. 잠깐만. 젓가락. 젓가락으로 섞어. 네. 이거 한번 혼합해볼까요? 혼합? 혼합이 아니라. 둘째. 그냥 먹자. 아. 그냥 먹자. 자. 젓가락. 젓가락. 젓가락 그냥 저거. 저희가 젓가락으로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아. 하나만. 아. 뜨거. 바로 갈라지는데요. 이게. 네. 네. 이거 스팀 마블 님께서는 이거 아주 맛없다고 하셨는데 이거 정말 맛없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밀마블 님. 아. 지금 뭐 냄새가.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아. 뜨거. 이제 불 좀. 맞춰봐야 할 것 같아요. 껴라. 껴라. 네. 껌이. 아이고 이게 뭔가요. 지금. 내가 먹어볼게. 내가 먹어볼게. 아니에요. 이거 좀. 다 먹어보자고. 이거 시식해야 돼. 시식해야 돼. 시식해야 돼. 껴라. 어? 이거 먹어. 와닭 하나둘지 다 왔다. 아라비칼 이치 넣지 마라. 지금 여기. 보시죠. 밑에 여기 완전 초콜릿 됐어요. 초콜릿 됐어요. 근데 지금. 초콜릿 됐어요. 근데 지금. 냄새가 굉장히. 냄새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기다. 와우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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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기름. 이게. 이게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네요. 팝콘 냄새 난다. 팝콘 냄새 나잖아. 팝콘 냄새 나는데. 이거 뭐지 이거. 팝콘 냄새 난다. 됐다. 됐다. 이 정도만 놨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너무 많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가자. 네 이제. 이 껌. 이걸. 후. 아이 진짜.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 제가. 어떻게 먹을 건데요. 젓가락을 다 먹을게요. 지금 냄새가 굉장히 됐습니다. 지금 냄새가 굉장히. 달라붙었어요. 아우. 이거 뭔가요 이거. 자 정성호 씨. 본다. 에이. 제가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아 귀여워. 괜찮나. 후. 굳었어. 굳었는데. 저 봐봐. 냄새부터. 내가 찍을게 내가 찍을게. 아 씨. 냄새. 냄새는 호라모는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데. 뭐다. 호라모 나랑 많이 똑같으니까. 그렇지. 제가 이거 먼저 먹어. 귀여워. 후. 다 먹었어야 돼요. 배차가 안 돼요. 괜찮나. 과자 느낌인데. 아 집. 집 추천했다. 좋아. 좋아. 내가 찍. 이거 먹어봐. 아아아. 무슨 맛있나요. 무슨 맛있나요. 무슨 맛있나요. 아. 개쓴인데. 한약 냄새가 안 돼. 하. 한약 맛 안 나요. 이거 약간. 와우감. 와우감 맛은 하나도 안 나요 이거. 맞다. 맞다도 안 나와. 그니까 맞다. 커피랑 후라 보도 씨. 커피 하나가 이렇게 장악을 해버렸어. 이거 독한 이거. 버려. 네 이상 이상 아니야 이상 아니야 이거 더 먹어야 돼 마련 아 그냥 전부 다 먹어 온난홀 찍어 온난홀 야야야야야 여기서 찍자 아 힘드세요 이거 자 한번 먹어봐 덩어리 담가 엄청 맛있을 거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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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왔다 정성 언니도 한 개 먹어라 안 먹었을 텐데 한 개 먹으세요 진짜 한 개 안 먹으면 여기 왜 왔습니까 잠시만 잠시만 먹으셔야죠 얼굴 공개 드십시다 다 먹으라 뱉으면 안 된다 뱉으면 뒤집니다 다 먹으세요 이것도 먹으세요 한꺼번에 다 먹어야 맛있지 안 먹으면 안 나는데 괜찮은데 진짜 괜찮아 진짜 괜찮아 반응을 해야 재밌는데 이거 쫙 괜찮다며 괜찮은데 이상 이상입니다